네 시선은 왼쪽부터 다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천천히 정면 받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오셔서 저희 다같이 같이 촬영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선은 왼쪽부터 벌써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 한 번 더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면 보시고 다같이 645 파이킹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45 파이킹. 조금만 붙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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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기서 645의 언론시사회와 기자간다비를 모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업고시겠습니다. 네 전면 봐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업고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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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부터 업고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동현 배우 단독 촬영해 주겠습니다.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정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천천히 오른쪽 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는 은문섭 배우님 단독 촬영이 있겠습니다. 역시 시선은 왼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잠시 내려놓아주시고 네, 박세원 배우님 단독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정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도 가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도 가주시고요. 네, 같이 가주시고요. 네, 천천히 정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가주시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가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잠깐 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거기 잠깐 서 계시면 나머지 7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